한 번 더 걸어봅시다 일어나서 촬영은 전체에 자세히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시켜놓은 아이템 그리고 제가 다음날에 또 저녁에 일어나서 촬영을 하다니 다음날은 미국보다는 아이쿠 저세히 아아이고 들리는게 동생님이 오기만 하면 부엌이 난리가 나가지구 청소하고 갈게 물론 내가 청소도 안하다만 남편이 청소를 하다만 동생님만 오면 아주 난리가 나네요 제롱이는 얌전히 있다가 제롱이는 옷에 사는 거 하라고 언니 제롱이 사고쳤잖아 제롱이는 쉬를 사고 갔지 내 옷에다가 어떻게 제일 비싼 바지 두 개에다가 간절같이 쉬를 딱 하고 딱 옷방 들어갔다가 원래 같으면 그냥 아우 언제가냐 하면서 기지개 쭉 피면서 나오는데 이번에 나올 때는 되게 경쾌하게 아쉽나! 막 타닥타닥타닥 나오는 거야 느낌이 쓰여서 딱 봤는데 어떡해 크나 바지에다 쉬를 해놔 그것도 비싼 바지인데 그거는 나한테 그릇은 있지 하지만 기억에서 삭제했어 근데 너는 뒷수습 좀 하고 가라 제롱아 너 보고 뒷수습 하고 가네 너만 오면은 그릇이랑 그릇은 다 포크랑 포크 젓가락이랑 젓가락 다 보내고 청소하고 갈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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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